자 다음 또 10절 봐보세요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참신자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거룩하며 사랑하는 자란 말이죠 정말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나 뭘 받으라고 믿음만 좋다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것은 자기가 그렇게 설치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런데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또 깊은 사랑이 입으로만 하는 이 빠른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그게 실패니까 그런데 보세요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말로써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가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3장 8절에 그것도 이 한 말씀으로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죄를 짓느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런 말까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거의 숨어 있다시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깊이 정말 깊이 봐야지 이것이 보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보는 큰 축으로써 또 하나의 성경을 보는 큰 깊은 관점으로써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걔도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2차적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강할 수 있냐면은 무엇으로 보강할까요? 큰 감동 얼마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발견한 것 많지 그렇게 큰 감동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큰 감동으로 또 무엇으로 보충할까요? 반복해서 보충하지만은 큰 감동으로 이제 큰 감동을 받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또 반복과 아주 가까워졌어요 감동만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실천을 실천 원문부로 실천해야죠 내가 성경을 깊은 영감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을 큰 다른 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신 그만큼 배우니까 배우는 자는 내가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거니까 그만큼 크게 감동받고 그만큼 또 막 노력해야죠 아멘 그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실천 여러분이 실천 또는 응용 이게 쪼까 약한 것 같으니까 이걸 막 보강하세요 아멘 아시겠죠? 몇 사람은 잘해도 대체로 이 부분을 막 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개의를 면하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조금 더 보충하면 마개를 심판하러 심판은 정제예요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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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은 정제 정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판결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은 천재 창조 이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반드시 반드시 멸하시고 벌하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이건 멸해야 돼요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멸이 필요한 겁니다 시옥불에서의 영원한 영원한 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피 흘려주신 것은 그것은 인간 구원을 위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것만이 아들이 오신 목적이라면 인류 전체가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소수입니다 참 소수예요 극소수에 가까울 만치 소수입니다 참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참 신자들은 극소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에게 그만큼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정제하러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런 불이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밀어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불이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사용했어요 그때 곧바로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밀어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범죄 혐의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다 조사해서 현장검증까지 거쳐서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일단 벌어내시고 드디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정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셨는데 아들이 오셨는데 광야에서 막 유혹하죠 현장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인간을 사주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으로 그냥 묻혀질 수가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마귀의 불법 불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인간에게는 구원했대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이 마귀를 심판으로 정제하는 그 일에 그 일에 인간이 사용되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마귀를 멸하시려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로 그 첩경으로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죠 인간이 길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이 됐단 말이죠 인간을 타고 오셨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신 것처럼 그거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인간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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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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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티네티 그건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구원 받을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자리라 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수까지 있는 그런 최고의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회에 도전한 자들이에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짧은 이 50년 60년 어린 사람은 갓난 아기다 하면 100년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이 기간 동안 최고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산 사람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최고로 충성해서 영원한 영원한 별로 빛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의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멘